벅이 있네요 넘쳤다! 넘쳤다! 3인데 독도 털고 오세요 아.. 배 아파.. 진짜 어떡해.. 어! 시합권! 얘가 먼저 먹는다! 어! 얘 밖에 떨어졌다 여기 스케스 스케스 3층 3층 반대.. 아 밑에.. 떨어졌어.. 어? 있어 1층에 아! 뭐 던졌어 나한테! 잡았고 끝인가? 이 두개.. 어 여기 앞에 보인다 얘 아닌거 같은데? 잡으네 얘 아니잖아 딴에 있어요 얘 아니에요 이 건물 안에 있는데? 건물 쪼고 있던데? 주황건물? 주황건물 같은데요? 손 4개 있으면 닦아보면 되겠네 네잉? 잘못 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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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다! 자기가 있습니다 진입간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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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없네 어? 없다 없네 뭐지? 근데 총소리는 카지노쪼? 아 얘가 그거네 몸부송기 아.. 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대 맞았어 한 대 맞았어 어 근데 되게 약한데 근데 몸 맞았어 곤총같은걸로 한 대 맞았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SE 방향에 이 집에도 있다 1층 갱유투고 아 뭐야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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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 집에 있잖아 파란 집에 뭐야? 파란 집에 있었음? 네 와아 와 파란 집에 왜 여기 있어 얘 파란 집에 있었어 상상도 못했네 이거 어 아파트도 있다 아파트 아파트 두 파티 드립합니다 이 아파트 아닌거 같은데? 여기 아닙니다 어 쏜다 아 뭐야 위인 94네 이거 나이스 여기 맛있다 와 이거 먹는거 상상도 못했는데 무슨 어디지? 그 발 앞에 건물 같은데 제가 보세요 옥상인가? 옥상인거 같아요 옥상인거 같아요 여기 있네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내려봤어요 저 4층에 20방향 4층 오른쪽 왼쪽에서 가장 오른쪽 아 오케 체크 오른쪽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아 저거 뚝 날리고 싶은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가 어그로 끌어드림 사람 아닌거 같은데 사람 아닌거 같은데? 사람아니야 그래픽까지은 거였어 그래픽까지은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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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있어요 어 들어갔어요 어 뭐야 들어가서 죽었어 들어가서 맞아줬어 디오rints 아악 딴 땍어 뭐야 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떠울 탔는데 날았어 너 역시 놀래라 그냥 탔는데 날았어 그냥 탔는데 날았어 내가 와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타고 움직인 것도 아니네 타기만 할 때 날았어 타러 갔는데 이렇게 승날나가는데 오오오 오있어 마을 안에 있어 어 죄송합니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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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벼락쪽에 있었어요 아 저기있다 체크 체크 돌았어요 지금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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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에 안에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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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저 근접 밖에 없어 붙임 기다려 아 뒷뒤에 한 명 나가서 눈쟁이 쪽으로 네 어? 한명이네? 제가 할게요 한명이네요 두명이죠 또 이거 브리핑이 또 어? 죄송합니다 오늘 브리핑이 좀 이상하네요 흐흐흫 예체는 너 죽여놔 스읍 원래 이런거 대충하면 맞는데 브리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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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놓고 일단 질러놓고 맞으면 어어 하는거고 안맞으면 아이 뭐 그럴수도 있는거지 어? 저기 차 나온다 로스에서 차 나왔어요 여기 도로 여기 도로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일로 오겠다 일로 오겠다 도로가 틀어간대 파란색 파란색? 어 간다 글로가요 한파티 뒷자리도 타고 있어요 세마리 정도 있는거 같아요 일로 가요 노란핑 쪽으로 쭉 해서 계속 가요 쓰읍 안 돼 이거 차 숨겨야돼 그거 내가 보고 보고 어 계속 가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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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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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도로 노란핑 도로 쪽으로 쭉 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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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쭉 계속 가요 파란색 파란색 길어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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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요 세명? 네명? 일로와 제발 일로와 어 나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야 일로와 일로와 아마 일로와 야 제발 오 한명 다 온다 나이스 역시 MK14 네명 네명 오 한명 기절 뭐야 뭐야 운전자 기절이 됐어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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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더 기절 나이스 라스트 한명 나이스 아 스쿠스의 MK였는데 에헤헤 에헤헤 MK 홀로 끼고 그냥 리드자 연사했는데 막 땀에 죽었어 MK 사기야 젤도 젤도 어이없겠다 어 차 한데더 한데더 빨간트럭 빨간트럭 뭐야 두명 세명 네명 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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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뭐야 나 아무것도 못했잖아 내가 살아보는 줄 알았는데 눈빙이는 다 좋았네 에헤헤 아 아 아 개많이 들여놨는데 에헤헤헤 어 난 사이가로 그냥 핀만 톡톡 튀던데요 막 애들 안주워서 사이가 너무 약해 높길래 높길래 안 쏟아봤다 했는데 힐러가 한 개밖에 안 뜨네 110? 110 멀리 지금 차기장 안에 있어요 멀리? 지금 어 두명? 어 한명 한명 어 굴렀다 어디요? 여기 110 여기 언덕 한 300미터 앞에 이게 능선 살짝 져있거든요 죽진 않은거죠 예 굴렀어요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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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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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한대 더 오른쪽이야 왼쪽으로 한대 더 어디로 가요 오토바이 쭉 가고 있어요? 한명은요 집있다 집있다 차도 온다 한명있다 차 한대 더 사람을 잡고 있어 무섭놈들 개많아 카펄 송개 집쪽에 한명 와 닿았거든요 기절 집기절 그 오토바이는 언덕 올라가 오 뭐야 이게 왜 죽어 폭탄? 어디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여기 기절한 얘가 던졌어요 기절 사과 이게 죽는다고? 여기 카우팔 조심 80방향 카우팔이 있어요 자기장 잠시만요 차가 올라가요 두번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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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있다 저기 자기장에서 한대 더 기절 끝 아니네 그때 차에? 차에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 아 있다 있네 있네 있을텐데 뭐지? 저거 갈게요 글로 20초? 뭐야 죽었다 쿨 끝 끝 아 내 밑에 카우팔 들렸네 오 어그 여기 차 차박에 그렇지 바로 아래 있는데? 뭐야 집안에도 있다 아 어디냐? 요거 저거 저거 문 문 하나 있는거 가장 멀리 있는 2층 문 그 반대 어 기절 아 근데 기절 살렸겠다 나 기절 아직 못살렸어요 기어가던데? 아직 기어가고 있어요 기절 다운 나이스 뒤로 빠지는 중 하나 오케이 그럼 제가 양각 잡으러 갈게요 오케이 아 거기 어그 있어요 뭐야 다 잡는데? 왜 안 죽으세요? 아 아직 하나 있어요 오케이 체크 아 여기 더 있어 한마리 더 한마리 더 또 있어 아 이거 또 다른 팀이야 다 잡았어 다 잡았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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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어 여기 아 죽어고고고 죽었어야 되는데 고고고고 왜 안 죽으셨어요 아니 두 파티 다 잡으시면 어떡함 세 파티잖아 세 파티 하하하 잼목 잡은거에요 아니 왜 나 양각 잡으러 오랫동안에 다 잡으셨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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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립시다 이거 어 저기 한명 300 300 아악 내가 못 맞췄어 아 이거 정신 아 내가 맞췄으면 잡았는데 어 한마리 돈다 왼쪽으로 붙이죠 네 붙여서 잡고 자기장? 어 자기장도 딱 저기 걸리네 이 오른쪽집에 없앨려나? 없앨려나? 없앨거 같은데 오른쪽집에 있으면 언덕 잡고 올라가다가 하늘 날아갈거 같은데 아 왼쪽에 있어요 봐라 컨테이너 300 있어 아 역시 좋아 아 머리 쏜다 멀리 쏜다 아 뭐야 여기 다 커 여기 다 커 여기 다 커 와 우리팀 대박이었어 아이씨 개잘해 했네 다잡아 놓고 얼마나 되겠네 죽어버렸잖아요 아니 다잡으시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신빙성이 없어 뛰어온다 240 오른쪽 맨이 290 3마리 3마리 총알이 없다 기술 기술 그럼 저기 3명이고 아까 저기 190 방향에서도 한 명 카우발 쐈어요 누가 네 그렇게가 라스트 같은데 근데 얘들 다 와야되잖아 뭐야 앞에 붙었다 그래요 개 한 명 라스트 개 제가 보러 갈게요 아 어디 썬블른 일단 저기 언덕에는 3명 아닐수도 아 기울여서는 못 쏘겠다 하나 320 밑에 나무 개피 320? 네 요거 폐기한 나무 아 그쪽이구나 하나 거기 아니 붙었어 디디디디디디디디 아 뛰어온 능선 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 올라오고 아 여기저기 다 했네 3대1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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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세요 돌진 돌진 3명 남았어 오 언제 붙었어? 개빠리네 2등이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바 어리 바이란트 빠이빠이 2등록 모덜 아 4명 5이네 가이드 에어 가이드